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 SwiftUI의 챕터 1, Swift Essential을 읽어봤는데요. 얘를 읽었죠? 쭉 다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Using Stacks to Arrange Views, Get Start, 얘를 할 건데요.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Using Stacks to Arrange Views, 스택을 사용하여 뷰들을 정렬하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Section 1, Create a Project, 천천히 다 읽어보시기를 권장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통해서 얻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슥슥 해보면서 어떤 순서대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좁아. Xcode 프로젝트에는 소스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 빌드 세팅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Xcode에서 Create a New Project 해서, 여기 나왔죠? 앱, iOS 앱이고요. Next. 네,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써 주시죠. 뭐 할까요? 똑같이 가시죠? 스크, 스크럼, 딘저. 이름은 여기에 뭐 없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아이덴티파이어, 고유값, 이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Swift UI, 그리고 Swift 확인해 주시고, Next 하면 디렉토리가 나오죠. 디렉토리에서 저는 뭐 이런데,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만들겠습니다. Create 하면, 짜잔! 앱이 생깁니다. 아, 이래서 잘리는 건가? 얘를 좀 줄여야겠네요. 줄이고, 이렇게 하겠군요. 네, 프로젝트 만들기. 그 다음에, Section 2 Build Groups of View. View Define a Piece of Your UI. View는, 뷰들은 너의 UI들의, UI들 하나의 UI들의 정의다.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뷰들은 당신의 UI의 일부를 정의합니다. They are building blocks of your app. You build complex view by composing it of small, simple views.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die Section. 이 섹션에서는 You will build the header of the timer screen to display the elapsed time and remain in the time of meeting. 이 화면은, 이 섹션에서는 이 윗부분의 헤더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네요. 프로그레스 뷰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고, 라벨이 있고요. V 스택. 얘네들은 V 스택으로 쌓을 거래요. 그리고, 얘네들은 H 스택으로 쌓을 거래요. 스택 1. 오픈 컨텐츠 스윕트. 열어서, You will reflect 컨텐츠 뷰 스윕트 to give a name that's specific to your app's purpose. 여러분의 앱의 목적에 맞게 컨텐츠 뷰 이름을 바꿀 거랍니다. 오픈 컨텐츠 뷰는 너무 범용적인 이름이라서 이렇게 미팅 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린 빌드를 해볼까요? 뭔가 이런 걸까요? 네, 여긴 안 바뀌네요. 손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스텝 3. Replace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body with progress 뷰. initializing the view with place order data. 네, 싹 지우고요. 오, 그냥 쭉 따라하면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 프리뷰 플러스도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는 복사해서 넣었지만 여러분은 꼭 손으로. 아니요, 저도 손으로 할게요. 다 같이 손으로 합시다. 해서 여기 있죠. value와 total. 얘네요. value 5, total 15. 그리고 on the campus, 클릭 resume to display. 네, 이 리줌 버튼. 옛날 X코드라서 그런데요.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혹은 뭐 네, 여기 버튼이라던가 어딘가에 뭐 리줌 버튼이 나올 텐데 눌러주시면은 되고요. 커맨드 클릭 프로그레스 뷰 추우스 인베리 인 스택. 네, 커맨드 클릭한 다음에 인베리 드 인 V 스택. 짠. 단축키가 있나 이게? 없네요.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이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 요거, 요거. 일단은 얘 만들었죠. 그 다음 V 스택 만들었죠. 그 다음은 아, 내가 텍스트 두 개랑 레이블 두 개. 걔네를 H 스택으로 묶는 요렇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만 보고 내가 어떤 레이아웃을 어떤 코드를 짤지 머릿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자기가 코딩을 하는 거죠. 얘를 보고 따라하는 건 여러분이 어... 네, 남의 걸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직접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텍스트 세컨즈 엘렙스트 해놓고 얘도 커뮤니드 클릭 인베디드 인 H 스택 오케이, 넣고 H 스택 아래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복사부처럼 해도 괜찮죠? 오히려 이렇게 오탄할 수 있는 것들은 나누기 좋죠. 복사부처럼 게 좋죠. 각각을 또 V 스택으로 음...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네, H 스택 안에 V 스택 V 스택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스택 9 여기에 레이블 레이블에 타이틀과 시스템 이미지 얘죠? 타이틀과 시스템 이미지 여기 앞에 타이틀에 안 붙어 있는 건 네, 이름이 없는 타이틀 문자를 하나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이미지를 받을 겁니다. 여기에 300 일단은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가짜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진짜 데이터로 바꿔치기 할라나 봅니다. 네 복사해서 레이블 섹션 3 음... 아, 어느 정도 지금 모양이 나왔어요.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프로그레스 뷰 올라갔고 텍스트 두 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레이블 두 개 갔습니다. 이런 얼추 이 정도의 형태가 나왔네요. 섹션 3 모디파이 앤 스타일 뷰스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어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예쁘게 맞추는 거죠. 스타일 뷰스 뷰에 스타일을 입힙니다. 모디파이어는 아니지만 일단 여기에 스페이서를 하나 넣는군요. 오케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스텝도 있죠? 스텝 1 add space between 뭐 해라고 알려주니 꼭 이해가 안되면 읽어보세요. 스텝 2 add a leading alignment in vstack surrounding second ellipse 음 어? 세컨 드 오타 발견 오케이 넣고 여기에 올라 인먼트 리딩 완전 붙었네요. 완전 붙었네요. 붙었네요. 다음 캡션 음 이렇게 스텝 4 스텝 어디죠? 아마도 여기 add a circle shape with border as a place holder you will refine the design of the circular timer view in later tutorial 나중에 바꿀 거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박아두랍니다. 스트로크 그냥 스트로크가 아니고 보더인데 스트로크 보더 스트로크 스타일 말고 나는 라인 라인 지금 뭐 다른 걸 하고 있나요? 왜 안 나오지? there line width 나오라고? width 24 오호 이렇게 좋아요 스텝 5 add an hstack with a text view that displays speaker one of three 이 밑에 hstack 텍스트 이건 복사합시다 hstack이면 그 옆에 뭔가 들어가야 할 텐데 말이죠 어허 이렇게 좋아요 스텝 6 add a button that use forward fill 그렇죠 hstack이니까 버튼이 들어가줘야죠 버 버튼 액션 레이블 액션은 일단 비워뒀고요 레이블에는 이미지 시스템 name ford fill 채우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스페이서요 양옆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군요 여기 자 이거 접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v스텍에 프로그레스 뷰 하나 전체 이거 둘 셋 넷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패딩 오우 예뻐 예뻐 네 패딩이 나왔습니다 섹션 4 서플리먼트 억셋스블 데이터 이 뭐의 뜻이죠 접근성 데이터 보충 아 억셋스빌리티 네 좋아요 좋아요 억셋스빌리티가 궁금하신 분들은 히그 읽기의 억셋스빌리티 쪽을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할 때 항상 이렇게 억셋스빌리티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요 억셋스빌리티 엘리먼트 칠드런 칠드런 점 콤바인 콘테인 이근호 이근호월 이게 뭘까요 이근호월 더 인포덕세스빌리티 레이블 앤 벨류 폴 차일드 뷰 차일드 뷰 웨이 지스텍 인더 헤델 에딩 서플리먼 데이터 인더 피우 넥 피우 스텝스 임프로브 억셋스빌리티 익스피리엔스 네 나중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셋스빌리 똑같은 게 너무 많아 레이블 해놓고 타임 리메이닝 보이스오버를 위한 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에덴 억셋스빌리티 밸류 폴드 타임 리메이닝 퇴이 지스테이 억셋스 저 억셋스빌리티 처음 처음 넣어봐요 넣어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해보네요 밸류 텐 미니 지 폴 억셋스빌리티레이블 어 어디죠 포드필 여기죠 포드필 다음에 여기에 여기죠 여기 여기 맞죠? 네 여기에 여기에 점 억셋스빌리티 네이블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는 거군요 지금 녹아다네 넥스트 스피드 스피 스피 킥 이 4개의 모디파이어를 쓰면은 너는 accessibility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accessibility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다음 세션을 다음 레슨을 진행하기 전에 take a moment to reflect on the progress you made 너가 만들었던 프로그레스 뷰를 한번 봐봐 해서 뭐 이런 거 있고 you did all this in lesson you did all this in one lesson and about 40 lines of code 그래서 한 40줄 짰는데 보자 보자 네 스택스 오호 question which code snippet creates this view 얘죠 submit ok 맞았어요 오 끝 네 요렇게 이 화면을 그려 보았습니다 다 따라오셨나요? 이 퀴즈까지 딱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십시오